자승스님 껄 놓고 조교종에서 소신공양이니 자화장 스스로 화장을 했느니 온갖 거리를 날리더라고요 조교종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드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냥 자살하신 거예요 소신공양은 무슨 소신공양이에요 큰 뜻을 품고 공양했으면 메시지라도 전했겠죠 없어요 그런 게 자화장이니 자기가 자기를 화장하는 게 뭔 의미가 있고 더구나 더 황당한 헛소리 하는 게요 스스로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시려고 스스로를 불태우셨대요 문화재까지 불태우면서 말도 아닌 소리죠 여러분 견성하려면 자살을 해야 되고 스스로 분신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교종 입장은 이해는 되는데 불교의 격이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믿으실 거예요 깨달음 얻으려면 스스로 화장해야 되는 그런 종교 믿으실 거예요 불교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조교종 완전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제일 문제인 조교종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어느 한 사람 가장 실세였던 사람 실드 치느라고 불교의 근간 뿌리를 날려버리고 견성의 길을 막아버리는 짓은 미친 짓입니다 조교종 미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불교 자체를 날려버리고 있어요 집단 광기죠 깨달음 얻으려면 스스로 화장을 하고 소신 공양을 해야 되고 불 질러야 된다고요? 이건 어디 경전에도 없는 소리를 날리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자고 말이 아닌 소리죠 이 기회에 조교종의 밑바닥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조교종의 모든 승려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권력진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는 걸 심각할 겁니다 안에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조교종 안에서도 맑고 밝으신 분들은 지금 조교종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일 잘못 가게 하던 원흉이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바로잡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조교종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제발 진여와 열방 강의 좀 들으시라 진여와 열방 강의 좀 듣고 견성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신 자승선생님도 견성도 못했는데 뭘 전법하냐고 계속 욕했나요? 지적했죠? 뭘 전법하겠냐고 불교가 아주 미천이 다 털리고 있어요 뭘로 전법하겠냐고요? 견성해야 돼요 열반에 드셔야 스님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들어갈 승가는요 견성자 이상이에요 원래 경전에 대승에서는 일지보살 이상을 승가라고 하고요 지금 일지가 어디 있어요? 소승에서는 수다원가 이상을 승가라고 그래요 열반 체험자 이상을 승가라고 한다고요 저는 망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묵은 업 털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진창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2억씩 각출해서 8억으로 내가 불태운 집 다시 복원하라고 부럽네요 제가 멘토들한테 2억씩 내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씩 주고 받았던 거예요? 평소에 2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2억씩 내야죠? 이런 사이라는 거잖아요 오래 수련한다고 견성했으면 절에 견성 안 한 사람이 없어야죠 오래 수련한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오래 수련해야죠 누가 욕하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유농식 믿지 말라고 오래 수행한 성철 스님을 믿겠느냐 어디 경전 짜짓기나 한 무교 유농식을 믿겠느냐 스스로 판단하시라 차단당했죠 헛소리 쓰니까 성철이 견성한 거 봤어요? 불교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머리 깎고 회색 승복 입고 오래 앉아 있으면 견성한다고요? 근데 왜 절에 견성자가 없죠? 절에 모든 스님들 모아서 물어볼까요? 견성했냐고 안 했냐고 양심 걸고 견성했다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게 제 탓입니까? 그거 도와드리겠다고 올린 글에 공부 많이 한 성철 믿어야지 공부도 안 한 유농식 믿겠냐 승복 좀 이렇게 너무 승복에 돈 들이지 마시고요 승복집 타격 입으려나 아무튼 입고 싶은 분은 입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은 승복도 안 따져요 뭐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끼리 군복 경쟁을 해봤자 군인들끼리나 관심 있지 일반인은 관심 없잖아요 그건 됐고 승인들끼리야 살 일이고 견성하시라고요 승복이야 금빛 승복을 두루건 뭐 그냥 3배 천조가리 두루건 상관없는데 견성은 하십시다 이건 상도 아니에요 상도는 지키자 오늘 결론 상도는 지키자 제가 무서운 게 제가 중간파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중간파 대부이신 동국대 김성철 교수님도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자승선생님도 갑자기 이렇게 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계에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위기는 기회다 진여와 열반 강의로 무장해가지고요 견성자 한번 더 내보는 게 불교를 위해서 최선의 길 아닌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불교계가 이렇게 요동하고 있다는 건요 또 기회가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잘 살려낼 수 있냐 없냐가 문제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